시작! 소름나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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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이를 막 찢어버리네 소름나다 선생님 저희가 너무 놀라서 지금 아무 말도 못 할 수 있어요 예쁘다 책상을 막 밀어 부끄러워 우리 찬이 이렇게 춘쳤구나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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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오오 우와 대박 아 귀여워 우리 시너지 우리 시너지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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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시너지 진짜로 진짜로 뭐야? 반응을 못 보고 볼까요? 잠깐만 나 소름 돋았잖아? 아니 근데 진짜 상상한 거 이상으로 연출이 너무 멋있는데요? 그리고 저희가 입이 그 뭐죠? 그거 그거 뭐죠 여러분? 나레이션? 아니 그 콘티 이미 보고 연기를 한 거였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에 저희가 막 교차도 될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지만 뭔가 막상 또 이렇게 영상으로 실제로 보니까 더 약간 소름 돋는 기분 충격받았네 약간 소름 돋고 그리고 약간 분위기 굉장히 굉장히 멋있고 교차되는 부분